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도메인 파워가 중요한지 아니면은 관련 키워드가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SEO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당연히 백링크 작업이 중요한 거는 아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 웹사이트로 링크를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머니사이트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작업을 하고 있는 키워드가 마사지에요. 예를 들어서 마사지의 키워드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마사지 관련된 웹사이트에서 링크를 받고 근데 이 웹사이트가 점수가 좋아요. 그러면은 점수가 좋고 마사지라고 하는 키워드가 구체적으로 걸려 있어서 링크를 받으면 제일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이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웹사이트는 하나가 있는데 이 사이트는 뭐 마사지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데서 링크를 받는데 점수는 낮아요. 그런데 이 사이트는 점수는 높아요. 점수는 뭐 예를 들어서 TFCF 점수가 뭐 한 30쯤 돼요. 그런데 마사지라고 하는 키워드가 없어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낫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시는 분들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해가 되시죠? SEO 작업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도메인 파워가 중요한 웹사이트냐 파워 도메인에서 오는 백링크가 낫냐 아니면은 관련된 키워드에서 링크가 오는 게 낫냐에 대한 좀 제 경험과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구글 상위 노출을 위해서 온페이지 작업보다는 당연히 오프페이지 작업이 더 중요하게 된다고 경험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글만 잘 쓰면 되고 뭐 원페이지 한다 이거는 제 생각에 잘 모르시는 얘기고요. 내 웹사이트에서 글이나 링크를 조작하는 것보다 구글 입장에서 이 사이트는 이 웹사이트가 어떻게 글 잘 쓰고 잘 만들어 놓으면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특히 지금처럼 AI로 글을 쓰고 이미지나 영상까지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다 관련되어 있고 다 좋은 글이고 다 유니크한 글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똑같이 웹사이트 이름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글과 링크가 다 좋아요. 그럼 구글 입장에서 이게 이 키워드를 검색했었을 때 관련된 웹사이트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다른 웹사이트에서 있는 글이나 다른 웹사이트에서 내 웹사이트로 걸려있는 링크를 보고 판단합니다. 왜냐고요? 이게 조작을 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웹사이트에서 글 쓰고 바꾸는 것은 내가 조금만 웹사이트를 만들 줄 알면은 어렵지 않죠. 하지만 다른 웹사이트에서 링크를 받아오는 것, 이것도 물론 조작을 하긴 하지만 어렵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프페이지 작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거는 알고 계실 거지만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거고요. 오프페이지 작업을 할 때 백링크를 걸지 않을 수밖에 없고 권위 있는 아니면 점수가 높은 도메인에서 백링크를 하이퍼링크를 받아오는 것이 중요한데 백링크를 받아오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죠. 이왕이면 내 웹사이트랑 관련된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앵커텍스트를 받아오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내 웹사이트에 관련된 웹사이트만 링크를 받아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점수가 좋은 링크에서 받아오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정확히 이 얘기였어요. 내 웹사이트가 나는 마사지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 관련된 링크를 받아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설명을 하면은 다른 웹사이트가 마사지 관련 웹사이트인데 이런 마사지 경쟁업체에서 아니면 마사지 관련된 블로그에서 내 글을 써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왕이면은 얘가 나보다 나으면 좋겠죠. 약간 뭐 게임으로 따지면은 내가 지금 전투력이 10이에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내가 10이고 내가 전사예요. 뭐 예를 들어서 워리어예요. 그런데 여기는 똑같이 전사 워리어예인데 얘는 점수가 20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계열인데 얘가 나를 잘한다라고 언급을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10은 아니에요. 얘는 점수가 워리어예인데 5이에요. 나보다 낮아요. 그런데 나한테 언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30인데 점수가 전투력이 30인데 워리어예가 아니라 마법사예요. 그래서 나한테 링크를 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뭐가 났냐. 이 고민은 아니고 이 경우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링크를 내가 내 입맛대로 백링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드는 질문은 이거예요. 점수만 높은 도메인에서 받는 링크가 났냐. 관련된 키워드가 들어간 도메인에서 받는 링크가 맞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게 더 좋은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을 드리면 가능하면 점수가 높고 관련된 키워드가 들어간 링크에서 점수를 받는 게 제일 좋겠죠. 제일 최선입니다. 이거면 상관하셔도 돼요. 그런데 더 이상 링크 링크 빌딩이 힘드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실 텐데 결론적으로는요. 둘 다 도움이 됩니다. 링크를 받으면 돼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백링크를 받고 점수가 괜찮고 관련된 키워드가 받으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링크를 받을 때 팁을 드리면 파워 도메인 링크, 점수가 좋은 링크는요. 가능하면 앵커텍스트를 받을 때 도메인이나 브랜드로 이름이 들어간 앵커텍스트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관련된 키워드,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렇게 있었을 때 내가 만약에 마사지를 하는데 이 사이트는 점수는 낮아요. 그런데 마사지 관련 웹사이트예요. 그럴 경우에는 마사지로 저는 여기서 링크를 받을 것 같고요. 그냥 점수만 높아요. 점수 도메인이에요. 파워 도메인이에요. 그러면 앵커텍스트를 받을 때 뭘 받냐. 내 웹사이트 주소라든지 내 웹사이트 이름 이런 걸로 받는 게 좋겠죠. 제가 얘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거실 걸 추천드릴게요. 얘를 뭘 보여드릴 거냐면요. 한국에서는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미국에는 마사지&v라고 하는 마사지 프랜차이즈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큰 웹사이트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들어가실 필요는 없는데 이 웹사이트가 구글 SEO 작업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머제스틱이라고 하는 툴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마사지&v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가서 보면요. TF나 CF 점수가 49, 47. 이건 어느 정도 잘 established 된 도메인이죠. 백링크도 4,000개가 있고 리퍼링 도메인도 4,700개나 있고 그리고 백링크는 이렇게 10만개가 넘습니다. 자, 이렇게 잘 된 사이트인데 자, 이제 앵커텍스트가 어떤 비율로 만들어졌는지를 가서 보면요. 구글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된 웹사이트 제대로 SEO 작업이 되고 백링크 작업이 된 웹사이트는요.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제일 많이 붙은 거 10% 이렇게 링크가 많이 붙었지만 많이 붙은 거는 마사지&v. 이 웹사이트의 이름은 마사지&v.com이에요. 근데 브랜드 이름도 당연히 마사지&v겠죠. 그러니까 도메인에 들어간 마사지&v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많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들이 다른 사이트들이 얘를 언급을 할 때 점수가 높던 낮던 많은 사이트들은 뭐라고 언급했어요? 내 브랜드 이름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사지&v.com이라고 하는 앵커텍스트로 붙었고요. 그리고 www.massage&v라고 하는 게 붙었고요. 웹사이트, visit website 아니면 마사지&v spa 뭐 이런 식으로 링크가 붙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그 밑에 가서 보면은 제네릭 마사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사지라고 하는 관련된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는 1, 2, 3등의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막 다 때려놓고 뒤에 가가지고는 작업을 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브랜드가 형성된 웹사이트가 작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요건 이제 비율 관련된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원했었던 거는 백링크를 걸 때 어떤 식으로 링크가 거는 게 좋냐 라고 가서 보시면요. 자, 백링크가 걸린 사이트들입니다. 자, 일단은 내가 마사지라고 하는 키워드를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Ctrl-F로 해가지고 위에서 마사지라고 여기서 마사지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냥 뭐 영어니까 하지만 동일합니다. 자,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자, 45점, 45점 되는 TFCF 점수가 이렇게 높은 사이트 여기에서 마사지를 언급했죠.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웹사이트에는, 이 도메인에는 마사지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메타, 태그, 타이틀에도 안 들어가 있고 뭐 설정에도 안 들어가 있고 도메인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이 사이트에서 넘어올 때는 웬만한 경우는 마사지MV, 이 웹사이트의 브랜드 이름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어, 뭐 마사지MV 같은 이런 마사지 프랜차이즈를 만들려고 한다. 그럼 도메인 이름이 예를 들어서 어, 뭐 마사지가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뭐 ABC, MSG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큰 도메인에서 받을 때는 내 도메인 이름이 들어가면 좋겠죠. 어, 나는 마사지라고 쳤었을 때 나와야 되는데 도메인이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브랜드가 다른 사람, 다른 웹사이트가 이 브랜드를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구글에서 봐주는 것이 사실은 구글이 원하는 거기도 하고 굉장히 올게닉한 자연스러운 방법이죠. 여기도 가서 보면은 마사지라고 하는 키워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웹사이트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밑으로 쭉 내리다가 보면은 자, 여기쯤 가서 보면은 한 13번째쯤 가서 보면은 Best 30 Massage Therapy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여기에는 웹사이트라고 링크가 붙었지만 여기는 도메인의 마사지라고 하는 글이 들어가 있는 URL에 들어가 있는 데서 웹사이트를 언급을 했고 밑에 가서 보면은 이제 마사지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여기부터 이제 마사지, NV, 마사지 관련된 키워드가 들어옵니다. 자, 이거 왜 보여드렸냐 점수가 높은 도메인에서는요 브랜드 앵커텍스트로 그러니까 점수가 높던 낮던 웬만한 경우는 내 웹사이트를 언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방식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올라가 있는 사이트들이 이렇게 작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키워드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보다는 롱텀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 브랜드, 내 도메인 이름이 들어간 메시지가 앵커텍스트로 만들어진 게 좋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도메인의 키워드가 들어간 게 좋습니다. 그럼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브랜드씨 나는 한국에서 작업을 하는 거고 내 키워드에는 마사지라고 하는 게 안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나는 한글로 마사지라고 쳐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마사지 도메인을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URL에 한글 도메인을 넣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 자리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고서 한글로 마사지 이렇게 도메인을 넣는 것이 나름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드리면요 잘 만들어진 브랜드 혹은 1페이지에 올라간 사이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올라갔는지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머제스틱이라고 하는 아니면은 다른 툴이 상관없는데 이렇게 백링크 조사할 수 있는 툴을 보고서 이 점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앵커 텍스트는 어떤 비율로 걸렸지 그리고 백링크를 쳤었을 때 나한테 링크를 건 사이트들은 어떤 식으로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들어갔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앵커 텍스트와 브랜드로 구성이 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좀 떨어지기 쉽지 않은 이런 웹사이트가 될 수 있을 거고요. 파워 도메인일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도메인 브랜드 이름을 붙이시고요. 이게 예전에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파워 도메인일 경우에는 앵커 텍스트를 쓰기도 하고 관련 키워드였을 경우에는 또 관련 키워드를 쓰기도 하는데 굳이 하나를 만약에 골라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점수 도메인과 관련 키워드 들어간 거 어떤 식으로 작업하면 되느냐 둘 다 하면 좋은데 가능하면 앵커 텍스트에서 조금 자연스럽게 조정을 해서 백링크 작업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영상을 만들어 드렸으니까 영상 보시고 백링크 작업하시고 SEO 작업하시는데 도움이 좀 됐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